2라운드 3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지금은 구튼홈입니다. 그래도 승률이 괜찮아요. 2패 이후에 2승 1무 달리고 있고 유로파는 계속 이기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 오늘의 목표는 8위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시죠? 9위잖아요. 9위 지금. 오늘은 유로파 순위까지 6위까지? 보십시다. 오늘 승점을 따면 10점이니까 7위 올라가고 2경기 이기면 돼요. 2경기 이기면 돼요. 그럼 야 이기면 돼. 3경기 이기면 올ить! 검기는 안 OS entirely fifteen vão 다다닥 킥 아프! 넘겼어 잘했어 Brussels. Vinimanas은 뚝배기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뚝배기! 크로스! 됐어! 로셀서 아렌디나 띄워 오 됐어! 또 또 친다 또 또 또 또 인마! 또 친다 놈의 못된 버릇 그냥 오이 인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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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지 그래 어 퇴장이 퇴장! 끝났다 이제 퇴장 다했어 됐어! 집중! 이럴 때 골 들어간다? 이럴 때 들어가자 어 들어갔어! 집중시키기! 아 왜 인정한대 레프리! 아 라멜라 새끼 진짜 아 몰로가 시간 끄네 아 다시 정반이 끝나겠어 레프리 6초로 6초 시간 끄네 진짜 전반전 시점 안 하려고 요것들 봐라 후반전 이내 끝났어 후반전 이내 끝났어 후반전 갑니다 흥민이 들어갔어 자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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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손흥민 됐어! 이야 이거 다르잖아 시작부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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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돈 벨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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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쏘리 아 맞고 나간거 아니야? 별감겼네 아 70분대도 이거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홍경기입니다 아 정말 잠깐만 전술과 교체 얘네들을 다 한칸씩 올려버려 아 가만있어 코치래 나대 아 수석코치니까 아 나대 고 달라 달라 스피니 졸라 스피니 졸라 졸라든 졸라든 다 스피니 졸라 다 스피니 졸라 80분이 넘었는데 득점을 못하면 어떡하니 아아 도어티 너 때리지마 83분인데 이거 아 졸라든가 졸라든가 들어간다 1골 붙여줘 앞에 붙여줘 그렇지 그렇지 앞에 붙여 그렇게 어우 끊길뻔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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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핀이 졸라 그렇지 골이 저거 아 졸라 채찍같은 크로스 오우 오우 아 베일이 저걸 걸었던건데 내가 지시한게 저건데 라이브에요 살아있다는거죠 마지막 공격 1분 마지막 가자 빨리 붙여라 빨리 빨리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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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빌려 집중 몇팀 벌써 찼어 아이씨 안되네 추가시간 경질 임박은요 지지를 안하는데 멀데가 저기 롤르베이 우승팀 아닙니까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아이씨 됐어 됐어 아 올림픽 같아 끝 끝 끝 유럽파의 우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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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에어 선 지금 이거 다 꺼놓고 다섯경기 무패를 4승 1무라니까요 감독에게 이래라자레 4공이 많은거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팀을 리빌딩 하고 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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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만 안 돼! 말을 걸고 그래. 아니 말 시키지 마세요. 민재가 없어서 그래. 발이 너무 느려. 발이 너무 느리다. 나와. 김민재 들어갔어요. 거의 다이어는 U22. 다이어. U22 아닐까. 오 바울 바울 바울. 바울 레프리. 야 플럼한테 지면 이거 쪽팔린데. 됐어. 야 그걸 밀고 가서 한 번 더 할텐데 지금 오리에. 이런 세루치 오리에 같은 일하고. 우리의 움직임이 되게. 얘네 교체했네. 스피링이 올라가면 안 오면 좀 많이 못 올라가네. 지금 내려서 있으니까. 어 됐어. 왼쪽. 그렇지. 다시 받아. 맨이 좋아. 맨이 다시 오면. 자. 잘 들어갔어요. 세루치 오리에. 우리 투아비앙. 투아비앙. 릴카. 센소오에. 중간에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센소오에. 아니 중간에 릴카가 있었는데. 릴카 발음. 릴카 발음. 릴카 발음. 센소오에. 바히 상세만. 바히 상세만. 주지칸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합방 한번 하시죠 감독님 저 수속 코치인데요 저 베일이 지금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 준비시켜 루셀소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 라멜라 준비시켜 라멜라 라멜라 저 안 데리고 왔습니다 안 데리고 왔네요 레길런 그렇지 오리에 두콜 스피릿 철라 철라 차례 스피릿 철라 차례 안 올라온다 아무도 안 올라오네 이거 비길려고 원정에서 비겨서 이거 가려고 자 좋아 아무도 없는데 그걸로 죽음 대지를 가로는 줄 알았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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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왜 더 치고 들어갔어야지 아 이거 왜 0점 조준 이런 거 하는 수련 없나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이거 이거 골킥이야 충격 슛 김인지 아아아아아아아 집중시켰어야 되는데 김인지 발城 przed esos 손흥민 됐어 집중시켰어 집중시켰어 네 으이 나 참 근데 나 참 처음부터 민지를 넣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기대득점에 따르면 우리는 좋은 경기라고 보이고 있으며 총기대득점, 합립기득점으로 끄여넣고 하니까 우리가 공격 기기가 훨씬 많았어 어 아 라크룸 졸전 아니라니까요 졸전